6월 24일 지지옥션배 사상 첫 외국인 선수끼리의 대결입니다. 지난해 조혜영 구단과 이나연 선수를 이기면서 기분좋게 2연승의 출발을 보여주고 있는 중국 출신의 위혜량 6단 오늘 그 위혜량 6단의 연승을 저지하기 위해 승려팀에서는 바로 스미레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생각보다 스미레 카드가 좀 빨리 나왔는데요. 사상 최초의 외국인 대결 스미레와 위혜량 선수의 대결 첫 수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스미레 선수가 흙을 잡았구요. 두 선수는 첫 대결입니다. 스미레 선수는 3-3을 안파요. 3-3 안파는걸로 유명하죠. 보통 여기서 이렇게도 많이 두었거든요. 이렇게 두고 이렇게 되면 아마 여기를 단수치고 찌르고 이런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좀 상대방이 두터워지는걸 스미레 선수가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벌려두었구요. 자 그러니까 흙 100이 걸쳐가고 위혜량 선수 3-3 파는걸 별로 안좋아하더라구요. 아 여기서는 3-3을 팠어요. 이렇게 두고 정석대로 진행이 되고 한 칸을 뛴 다음에 이곳을 밀어갔습니다. 이것도 조금 독특하죠. 사실 그냥 큰 곳만 보면 여기가 큰데 아마 요 자리가 굉장히 크다고 본거같아요. 중앙쪽이. 위혜량 선수도 좀 중앙을 중시하는 스타일입니다. 자 이러니까 큰 자리를 차지했고 여기 붙인 수. 그러니까 이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두는거에요. 이수가 있으니까. 에 막으면 실전에도 막았죠. 막을때 딱 끊어서. 끊어서 이게 단수를 치고 이렇게 둬도 연결하면 이게 흙이 수습이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단수를 치고 느는게 정수구요. 그리고 100도 요렇게 두텁게 지켜두면서 일단락이 됐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날일자로 천천히 진행을 하니까 100이 하나 날짜 씌워놓고 바로 뛰어듭니다. 좋은 자리죠. 요기를 이제 지나가는 길에 선수를 했단 말이에요. 선수거든요. 이게 손을 빼면 여기를 딱 이렇게 해서 연결하는 수가 생기기 때문에 예 연결하면 큰일나죠. 자 그래서 이제 100이 보통 방연히 받아야 되는데 뭐 이런식으로 받을거라 생각했는데 요걸로 활용이다 이거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위애랑 선수가 살짝 비틀죠. 재미있는 수입니다. 이게 차단은 안되요 지금은. 이제는 요기 100돌이 있어가지고 딱 끊기는 순간 잡히죠. 그리고 흙이 만약에 여기를 끊으면 이걸 뭐 끊기고 싸우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여기가 연결되면 안되죠. 예 여기를 끊으면 그때 이쪽을 잡아두겠다는 얘깁니다. 예 이렇게 둬서 나중에 뚫고 나가는 흙이 여기를 이으면 선수를 잡는거고 활용을 하나 하겠다는 얘기에요. 근데 스미레 선수도 이거 당해주는게 싫었는지 그냥 손을 빼버립니다. 자 이러니까 여기 바짝 예 이수가 아주 급소 자리였구요. 사실 이때 스미레 선수가 여기를 씌웠는데 이수가 이제 처음으로 그래프가 좀 떨어져요. 지금은 이제 이쪽을 받아 뒀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곳에 있든 뭐 아니면 여기 교환해놓고 한 칸을 띄워서 봤든 하여튼 지금은 이쪽을 받아두고 바깥으로 내쫓았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그냥 중앙쪽으로 돌이 가버렸는데 백이 만약에 여기서 그냥 이 나를자로 갔으면 끄는 수로 이런데 밀지 말고 이거 나를자로 가서 진행을 했으면 이게 그냥 밑에서 살아버리거든요. 이러면 좀 바둑이 아 흙이 좀 싱거울 뻔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거를 밀고 끄는 수가 위량 선수는 이제 이걸로 싸움이 된다고 본 건데 막상 흙이 여기까지 버텨버리니까 백이 여기를 두면 이걸 띄잖아요. 이러면 이 세 점이 위험하죠. 자 그래서 나를자를 뒀는데 뭔가 받아주면 자연스럽게 지키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스미레 선수가 받아줄 리가 없죠. 같이 끊어간 게 좋았고 이게 축이 돼요. 지금은 축이 되기 때문에 이건 백이 안 되죠. 그래서 백도 기세로 같이 끊었습니다. 자 이러니까 여기를 교환해놓고 여기까지 교환을 하고 그리고 이쪽을 받을 때 여기를 한 칸대로 지켜버립니다. 사실 여기서는 스미레 선수가 그냥 있는 게 더 나았거든요. 그냥 이어서 이쪽을 두면 여기를 끊고 이곳을 만약에 받으면 여기를 둬서 사는 수를 이게 좀 더 나았는데 스미레 선수는 그냥 중앙을 두텁게 지킵니다. 그래서 맛보기로 하는 거예요. 백이 이곳을 잡으니까 여기는 귀에 또 맛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음에 또 여기 끊는 게 있어서 충분하다고 본 거죠. 이렇게 하고 손을 빼서 이 형태가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바둑은 팽팽합니다. 지금 아주 잘 어울린 바둑이에요. 한 칸을 띄고 이쪽을 다가오니까 사실 이렇게 다가오는 것도 이런 것도 좀 독특하거든요. 여기 내점이 못 살아있기 때문에 사실은 당연히 여기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먼저 둬요. 그래서 이쪽 넘어가는 게 있으니까 흙이 뭔가 이쪽을 어딘가 받으면 그때 살겠다는 뜻입니다. 자 이러니까 스미레 선수도 옆으로 다가갔고요. 그리고 나릴자 로 아니 삼삼을 받으니까 이쪽을 지켜뒀습니다. 그리고 하나 치받아서 선수로 지켜놓고 다시 붙여서 또 활용을 이쪽을 수습을 합니다. 자 바둑은 계속해서 팽팽합니다. 이렇게 단수 치고 한 점을 잡으니까 이쪽 넘어가고 넘어가는 이 이 응수타진이 좋았어요. 지금 이제 백이 실전에 끊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단수 쳐서 귀에서 이제 사는 맛이 생겼습니다. 백이 사실 이렇게 두면 자체로는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둬서 여기 이제 자체로는 사활이 그 문제는 없는데 문제가 이렇게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를 끊어지면 놓고 따내기도 되고 또 갈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백이 당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여기를 두 점을 그냥 끄는 게 정수고요. 자 이렇게 밀어서 교환해놓고 이 입구자 예 좋은 수죠. 백이 들여다보니까 요렇게 받았고 이 자리도 좋은 자리입니다. 여기서 서로 간의 감각이 아주 좋아요. 예 이렇게 두고 또 밀어놓고 밀어가니까 요렇게 끝내기 하고 자 여기까지 아주 팽팽한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이제 두 칸을 띄니까 이곳을 하나 젖혀놓고 이 세 점을 잡았습니다. 자 이러니까 이제 단수를 치고 교환을 해놓고 이제 여기를 붙여놓고 이쪽을 끊어갔어요. 사실 이제 이수로는 슬미래 선수가 여기부터 먼저 두었으면 더 좋았어요. 예 여기부터 둬서 다음에 연결하는 수와 이걸 끊는 거를 잡으러 아니 공격을 하는 걸 맛보기로 하는 게 더 좋았는데 여기를 먼저 끊었기 때문에 백이 이 돌을 움직여주면 좋은데 그때 딱 나가면 딱 좋은 타이밍인데 여기서 위해량 선수가 여기를 먼저 붙인 수가 좋은 수고요. 흑이 이런데 반발을 못하죠. 이게 죽으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를 지켰는데 그때 딱 젖혀서 저 세 점을 가볍게 버린다라는 이 위해량 선수의 작전이 좋았습니다. 여기를 이제 잡기에는 너무 작아요. 지금 늘어서 받았는데 선수 잡고 사실은 여기서 백이 그냥 이런 정도로 지켜서 작게 버린 다음에 그리고 그냥 이 자리에 이런데 두었으면 아니면 똑같이 실전처럼 두었으면 백이 좀 편한 바둑입니다. 백이 우세한 바둑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위해량 선수도 먼저 붙여가면서 이쪽을 먼저 뒀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서는 흑이 이 자리를 오게 돼서는 다시 또 바둑은 어려워졌습니다. 이 수는 개인적으로는 여기까지 두는 게 더 좋았어요. 이 자리가 살짝 포인트가 떨어졌고요. 백이 지켜뒀죠. 지금 이 형태는 안 두게 되면 이걸 늘게 되면 사활이 걸립니다. 이 밑에는 집이 날 것 같지만 여기를 치중 가면 이렇게 두면 여기를 밀고 나서 집이 안 되고 백이 이런 게 선수가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흑이 이 입구자가 선수입니다. 여기를 받으면 이렇게 밀고 들어가서 이 귀가 이 백이 못 살아있기 때문에 이 백이 못 살아요. 그래서 여기 지키는 거는 절대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니까 흑이 이제 여기를 날일자를 씌웠는데 여기서 바로 손을 빼는 게 좋았어요. 여기서부터 위해량 선수가 굉장히 정확하게 둡니다. 하나 끊어놓고 쭉 밀어서 살아놓고 날일자 교환을 해놨지만 이렇게 두어버리니까 막상 다 살았습니다. 잡으러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잡으러 가자니 여기를 쬐버리면 사실상 살아있습니다. 끊어지지가 않아요. 여길 둬도 이렇게 끊어서 연결이 되는 형태라 어쩔 수 없이 여기를 지켰는데 흑이 백이 이렇게 교환해놓고 선수로 산 다음에 여기를 띄어서는 너무나 완벽해요. 위해량 선수가. 아 그래서 오늘도 승리를 하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둑이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한번 실전을 따라가 보시죠. 너무 완벽합니다. 이게 지킨 것도 여긴 왜 지키냐면 안 지키게 되면 여기를 단수치고 여기를 두고 호그만 쳐도 수가 나요. 그쵸? 그러니까 지킨 겁니다. 거의 이제 마지막 마무리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운명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이 장면인데 여기서 이거를 이은수가 사실상 이 바둑 진담을 패착이에요. 흙이 패로 들어가서 이걸 잡는 맛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냥 교환을 해둔건데 이게 대학수에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여기를 단수 쳤으면 이 바둑은 위해량 선수가 지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오히려 좀 더 안전하게 둔다고 해서 여기를 미리 교환을 한 거예요. 패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런데 이 교환을 해놓고 여기서도 이쪽을 두는 게 더 컸는데 여기 그냥 이어서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문제가 없었는데 중앙을 이어둔 수가 왜 실수냐. 자 여기서 여러분 스미레의 기막힌 묘수가 나옵니다. 자 어디냐. 지금 바둑은 거의 반면 승부에요. 그냥 끝내기로 가면은 덤을 도저히 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앙망을 잘 보시면 중앙은 여기가 이쪽에서 집이 나는 거랑 여기서 집이 나는 게 맛보기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겁니다. 형태가. 그런데 여기서 어디를 두느냐. 스미레 선수가 이걸 딱 치봤습니다. 자 이 순간 위해량 선수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수를 당했기 때문에 완전히 당황을 했어요. 이때. 자 이 수가 딱 봤을 때는 도대체 뭔 수지? 받으면 완전 이상해 보이는데? 자 그런데 받으면 어떻게 두는 수가 있냐. 양쪽에 맛보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형태가 여기를 두는 수가 있습니다. 이쪽을 둬도 여기를 끼워서 집이 안나고 여기를 둬도 여기를 끼워서 집이 안나는 양쪽을 다 파워하는 기막힌 수가 있어요. 이걸 늘어도 이어놓고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 치받아 눈 교환 때문에 이 백이 전체가 다 끊깁니다. 이러면 죽죠. 백이 죽죠. 그래서 이 치받은 수가 기막힌 묘수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백에게 아주 좋은 수가 있었어요. 실전은 이 수를 당해서 위해량 선수가 당황을 하고 받지를 못하고 이쪽을 사는 수를 선택하는데 여기가 딱 뚫리면서 이바둑이 순식간에 반지 승부가 됩니다. 반면 승부에서 반지 승부가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백이 이 피해를 막는 기막힌 묘수가 있었어요. 자 어디였냐 실전에는 이 수가 등장을 안 했습니다. 어딜 뒀어야 되느냐 여기를 끊는 수가 있었어요. 단수를 칠 때 그때 넘어갑니다. 자 이게 왜 좋은 수냐면 자 이렇게 되면 이걸 따내는 거는 여기 둬서 집이 나요. 그쵸? 흙이 잡으러 가려면 여기를 둬야 됩니다. 그래서 얼핏 봤을 때는 여기도 집이 안 나고 여기도 집이 안 나서 똑같은 것 같은데 모양을 잘 보세요. 여기를 뒀을 때 이쪽을 둡니다. 자 이러면 끼워야 되죠. 이어요. 여기를 이어야죠. 이어서 이렇게 차단이 됩니다. 자 얼핏 봤을 때는 집이 안 날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모양을 잘 보시면 여기를 가만히 밀면 요 모양이 절묘하게 자 보세요. 여기를 둬도 이걸 이으면 파워를 못하죠. 이게 죽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선수예요. 아주 절묘하게 여기서 집이 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여기를 끊어놓고 이렇게 두었으면 흙이 여기서 둘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쪽을 이수가 있긴 한데 여기를 둬도 그냥 살아버립니다. 4점을 잡을 수는 있는데 요렇게 3점이 잡히기 때문에 이걸로 되는 거예요. 이걸로 100이 전혀 손해가 없습니다. 차이가 거의 줄어들질 않아요. 이 끊은 수가 왜 좋은 수냐면 사실은 여기를 둬도 됩니다. 그냥 둬도 여기를 둘 때 이렇게 둬서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만 되면 살아있어요. 일단 이수 자체도 못 본 데다가 이거는 좀 다른 게 이거는 여기를 끊었을 때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때 이렇게 여기를 100이 이렇게 살아야 될 때 이걸 딱 끊으면 여기를 뒀을 때 흙이 이걸 둘 리가 없잖아요. 차이를 아시겠죠? 그래서 끊어둔 게 좋은 수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끊기면 전혀 달라요. 이거는 봐도 엄청 미세해집니다. 4점이 이렇게 죽으면 그런데 여기를 넘어가기 전에 먼저 끊는 게 그래서 좋은 수라는 거예요. 끊어놓고 3점을 딱 단수로 몰아야만 100이 거의 피해를 안 보고 막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위해량 선수가 초입기에 그러니까 이 치받는 거를 아예 못 본 거예요. 치받아서 너무 당황한 거야. 그래서 못 보고 여기를 딱 살았는데 이거 뚫리는 순간 반지 승부가 됐습니다. 사실 냉정하게는 지금도 지금도 약간이라도 유리해요. 100이 그런데 끝내기 순간에 마지막 순간을 보시죠. 최후에 큰 곳을 두었고요. 밀고 들어가고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이 장면입니다. 여기서 이걸 나가 놓고 이 장면에서 시간을 벌어놓고 이 장면에서 위해량 선수가 여기를 두는데 이수가 이바둑의 패착입니다. 이수는 어디를 뒀어야 되느냐 여기를 찌르고 막을 수밖에 없죠. 그때 단수를 쳐놓고 여기를 붙였으면 끼우는 건 안 되죠. 이 중앙에 이 백이 흙이 다 죽으니까 이울 수밖에 없어요. 여기다 여기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여기를 들여다보면 이렇게 되는 형태예요. 자 이 모양을 잘 기억해 두세요. 사실상 그리고 여기를 딱 이었으면 이바둑은 백이 이겼습니다. 이러면 중앙에 집이 한 집도 안 나요. 흙집이 자 그런데 실전에는 여기를 둬요. 그런데 흙이 옆으로 싹 느는 순간 최소한 두 집이 났어요. 집이 지금 여기가 선수가 된다고 해도 여기 한 집 났죠. 이쪽도 흙이 두면 집이 납니다. 한 집 이상 손해를 봤어요. 이 순간 반 집이 역전이 됐고요. 그리고 이 장면에서도 이 마근수가 또 실수입니다. 이 수로도 여기를 잇는 게 더 컸어요. 물론 여기를 이었어도 흙이 이거 선수하고 이런 식으로 붙여서 끝내기를 하면 그래도 흙이 반집 이길 가능성이 좀 높다고 했는데 바둑은 반지 승부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마근수가 또 실수고 이 자리를 딱 흙이 끊게 돼서는 오히려 차이가 한 집 반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바둑은 두 집 승부가 났어요. 끝내기에서 거의 스미레 선수가 정말 다 했어요. 끝내기를 다 하면서 사실 많이 불리할 때는 거의 반면으로도 불리했던 적이 있었던 바둑이었는데 그 바둑을 뒤집었습니다. 이길 확률이 1% 미만 이었어요. 1% 미만 스미레 선수가 정말 기적과 같이 끝내기의 묘수 치받는 묘수로 대역전승을 거두면서 위혜량 선수의 3연승을 저지하면서 지지옥 선배 데뷔전까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내일 연승에 도전을 하게 되겠고요. 여러분 스미레 선수의 스미레 선수와 위혜량 선수의 하이라이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캐스터 아멘